안녕하세요. 뱀남기TV의 뱀입니다. 이 누나분 아시죠? 캠핑편에 했던 누나분. 같이 한번 1라인 잘 타는 누나와 저는 오늘 하루 탄데 진짜 잘 타더라고요. 한번 가보겠습니다. 그리고 잘 타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니, 님은 왔어.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럼 먼저 앞으로 나갈게요. 아저씨 나오세요. 안녕하세요. 전 벌써 밤막히로 돌아왔습니다. 뱀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볼까요? 어, 그러나. 정지. continue. 네.